뚱붙이 문경을 찾아왔어요 아우 그러네요 네 저한테 뭐 질문하실 거 없으세요? 글쎄요 문경 소미씨 하면 소미씨는 문경 하면 뭐가 생각날까요? 연상되는 단어? 저는요? 사과 같은 내 여보세요 여보세요 문경이도 하지요 아유 예쁩니다 좋아요 문경이 사과 유명하잖아요 시작부터 동행이래요 진짜 여러분 어때요? 사과 같은 내 얼굴 소미씨 맞죠? 거봐요 거봐요 안이래잖아요 사과만 유명한 게 아니고요 역시 문경세제가 있고요 문경에는 또 대형 드라마 세트장까지 요즘 아주 둘러볼 것이 아주 많습니다 이렇게나 많은 볼거리와 먹거리가 있는 문경 이곳에서요 마음을 흥겹게 해주는 우리 소미가요가 있어서요 더 풍성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풍성한 시간 여러분 즐거운 마음을 합계시기 바라면서 본격적인 순서 한번 시작해볼까요? 이 분은요 묘한 미력을 갖춘 음색입니다 정구성 씨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금박수로 환영해주세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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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